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아이스버그 슬라임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아이스버그 슬라임을 만들어봤어요 사실 그냥 제가 살짝 클라우드 슬라임 느낌나는 그런 슬라임을 사실 1일동안 이렇게 밖에 놔둬보니까 아이스버그 슬라임처럼 되더라구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안됐네요 안됐어요 혹시 클라우드 슬라임은 안되는건가요? 실패했어요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일부러 제가 아주 큰 각오를 하고 사실 넣은거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굳잖아요 네 결국 제 도전은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실패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클라우드 슬라임은 아닌데요 클라우드 느낌이 나요 클라우드 느낌이 나요 막 지금 아주 막 돼있어요 아 아쉽다 클라우드 슬라임은 안됐어요 네 오늘은 제가 아이스버그 슬라임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음 아이스버그 슬라임이 안됐어요 그래도 음 여기 안에 뭔가 딱딱한게 아직도 있어요 역시 굳었나봐요 네 전 사실 아이스버그 슬라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트라이를 해봤어요 근데 역시 실패네요 그러면 안녕